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.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.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시지프스에 비유했습니다.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는 돌을 산 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노동을 무한 반복하는 가혹한 형보를 받았죠. 소설가 까미는 이를 삶의 부조리로 규정하면서 세 가지 회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. 삶을 포기하거나 신에게 의지하는 방법, 마지막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방법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시지프스가 되겠다고 한 건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.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이라는 부조리에 맞서면서 자신과 지지자들을 지키겠다는 메시지죠.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백현동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범죄 혐의도 뚜렷하고 관련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. 이 대표는 자신을 시지프스에 비유했지만 시지프스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신을 속인 대가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. 이 대표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보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대의 이익이 돌아간 데 거기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. 인허가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편법과 탈법이 있었다는 것도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죠. 이 대표가 이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무겁습니다. 시지프스가 신을 속인 죄값을 치렀듯 이 대표 역시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의 앵커의 한마디는 이재명과 시지프스였습니다.